다음 뉴스입니다. 보건의료노조의 무기한 총파업이 시작되면서 부산에서도 11개 병원에서 8천여 명의 노조원이 동참했습니다. 특히 부산대 병원은 중환자를 제외한 입원 환자를 퇴원시켜 병실을 비우고 외래 진료도 50% 정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. 보도에 김아른의 기자입니다. 사람들로 북적여야 할 외래 병동이 한산합니다. 접수자는 거의 없고, 진료실 앞 대기 환자 명단도 텅텅 비었습니다. 기존의 절반 수준입니다. 어렵게 진료를 받지만 수술을 앞두고 있는 환자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. 일반 병실은 텅 비었습니다. 이미 이번 주 초 입원 환자 1,200여 명 가운데 중환자 등 250명을 빼고는 모두 퇴원시켰습니다. 일반 병동 환자를 모아 통합병동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. 평소라면 전체 병동이 환자로 가득 차 있어야 하는데요. 하지만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불은 꺼져 있고, 병실도 텅텅 비어 있습니다. 특히 양산 부산대병원은 불가피하게 병원에 남는 환자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까지 받았습니다. 전국 국립대병원 중 유일하게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은 부산대병원은 이 사안에 대한 쟁의 조정에 실패했습니다. 부산시와 부산대병원은 행정 간호사를 병동에 투입하는 등 비상진료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, 전체 직원의 4분의 1에 이르는 900여 명이 파업에 참가하고 있어 의료서비스 공백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. KBS 뉴스 김아른입니다.